연일 이어졌던 추위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4도로 평년 수준으로 회복했고요.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말에는 종일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대기의 각종 화재사고에는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영동, 영남, 전남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낮 최고기온도 보시면 대전이 7도, 대구와 광주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3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는 5도에서 6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6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경기 남부도 대체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